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나요? 샌드위치와 감자칩 탄산음료가 전부였어요. 음식은 어디서 구했어요? 저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샀어요. 어떤 샌드위치를 샀어요? 어떤 샌드위치를 주문하셨습니까? 햄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대신 볼로냐 샌드위치를 주셨어요. 좋은 점은요? 저는 그것을 주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주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주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주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 주문도 엉망이 됐어요. 그럴지도 모르지만 분명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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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